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1년 10월 학평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학년도가 2022로 안 나오고요. 2021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맨날 2022년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2022학년도 이러잖아요. 근데 학력평가는 그냥 2021년에 실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월 학평 마지막 고3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음, 수능 전에 점수가 좀 안 나왔으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많이 안 좋은데 물론 뭐 잘 나왔으면 좋겠죠. 좋겠습니다만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또 한 달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뒤집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우리 한 달 정도 남았으면 우리가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실전모의고사 계속 풀어주시고 거기서 약점 찾아서 공부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진짜 이 모의고사를 실전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후속 조치를 잘 하셔야 돼요. 풀고 그냥 채점하고 틀렸네. 이러고 넘어갈 거면 하지마. 하지마. 알겠죠? 그러지 말고 실전모의고사들을 푼 다음에 그걸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또 다음 실전모의고사 보고 또 후속 조치하는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모의고사들을 정복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수능까지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어요. 과탐이라는 과목은 학습 분량이 아무래도 수학이나 국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실력 향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 지금 한 달 정도는 단기간에 효율을 내려면 당연히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아. 그래서 10월 학편도 물론 너희들이 본 실전모의고사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문항구성 965로 평소처럼 구성이 됐고요. 지금 집계되는 거로는 1컷이 45점 정도로 집계가 되고 2컷은 41점, 3컷은 35점, 4컷은 28점 정도로 집계는 되는데 1, 2점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18번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18번과 20번을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그 18번은 빗면에서의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에너지도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에서 시간 공간이 통합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좀 틀린 것 같고 20번 용수철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라던가 풀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또 문제 자체에 어떤 특이한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거는 항상 내가 원래 위치에서 분리된다고 했는데 좀 이따 그 얘기도 합시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15번의 운동량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1번. 11번의 연력학 문제인데요. 연력학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많이 틀린 건 뉴턴역학에서 나왔고 연력학도 또 1단원이기 때문에 대단어로 따지면 많이 틀리는 거는 여전히 1단원에서 가장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첫 페이지야 기본 개념 문제들이죠. 자, 1번 문제. 자석이 냉장고에 철판에는 붙고 철판에 붙는... 그 자석이 철판에 붙었잖아요. 그럼 철이 강자성체여서. 강자성체에 딱 붙잖아요. 그렇죠? 철이 강자성체인 건 외우고 있기도 하고요. 철판에 붙고 플라스틱판에는 붙지 않는다. 그럼 플라스틱은 강자성체는 아닌가 보지.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강자성체가 아니면 상자성 아니면 반자성일 텐데 상자성도 붙긴 붙는데 이렇게 죽어덕 붙고 이러진 않아요. 알겠죠? 하여튼 플라스틱은 그럴 텐데 그 상자성이랑 반자성은 둘 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화된 걸 유지하지 못하죠. 그렇죠? 강자성만 유지한다. 일단 학생의 강자성체다 자석은 자석 자체는 그냥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개 자체가 자기장을 띄고 있다는 건 강자성체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석은 강자성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플라스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해요. 강자성체는 아닌 게 확실하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화가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철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 강자성체는 상자성체와 함께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서 붙지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학생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간이 발전기에 대한 것이다. 발전기는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걸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데 간이 발전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이 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에 자석의 N극 S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N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S가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하니까 그 자석 변화가 생기니까요. 이 자석의 극부분이 자기력선이 밀집돼 있어서 밀집됐다가 듬성듬성했다. 밀집됐다가 듬성듬성했다. 이러기 때문에 자석 변화가 생기지. 항상 그 자석 변화가 생기면 유도기 전력과 전류가 유발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튼 간이 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율류가 흐르는데 이때 어떨 때 유도율류의 세기가 커지냐라고 하면 자석 변화가 크면 되니까 빨리빨리 회전하면 돼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석의 극부분에서 자기력이 엄청 세면 밀도가 아주 크겠지 그 부분이. 그게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하면 되기 때문에 자석의 세기를 센 걸 써도 돼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죠.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고 해도 어차피 N이 왔다가 N이 가고 S가 왔다가 S가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자기유도의 세기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기역과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알겠죠? 2번이었습니다.